그래서 네 목표는 뭔데 지금 와서는 잘 모르겠대 일단 돈이나 벌지 그래 딱히 틀린 말도 아니네 돈이 최고지 다른 뜻 있어 한 말 아니야 돈이 최고지 넉넉히 챙겨놓고 생각해보자 언제든지 역 같아지면 바로 떠날 수 있게 모아둔 것들과 편도 티켓 같은 돈이면 서울보다 몇 배 더 큰 집에서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서울보다는 훨씬 더 조용한 새벽 물론 가끔은 잠이 없는 홍대 강남이 태워니 그립겠지만 편한 잠을 얻을 것 같아서 이건 당대한 살아본 놈의 상상이지 사실 아직까지 못 받아들인 몇 가지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고 난 여기서 끝장을 포기내야 돼 베이비 I'm down with you 나 잘하고 있어 엄마 어젠 하룻밤 동안에 거의 2천만원 벌었어 엄마한테 생각보다 잘나가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말했었잖아 서른쯤에 짬밤 얘기하고 오네 어릴 때 생각대로 그딴 건 의미 없었네 소신은 선택이고 성공은 좀 다른 문제 냉정히 봐서 안 흔들린 적 없던 믿음 그래도 기본이 없는 새끼는 곧 무너져 그러니 할까 해 너무 많은 얘길 듣는 것도 좋지 않아 내 계획에 대해 의심을 깨내보다 많이 한 건 나였었는데 해냈네 가만히 앉아 영원한 길받아 알 순 없지 뱉어놓은 말은 무거워져 가만 놔두면 하듯 어떻게 되든 간에 겸손해라 엄마 근데 요즘엔 겸손한 게 더 선해 멋진 일이지 래퍼들이 갖고 가는 랩머니 토끼가 16대부터만 해온 거지 21살 때 내 공연 피이는 돼지고기 이젠 다른 데다 다른 것들을 채워놓지 2001년 타이거 제이세 그 라이프 그때 그 간만한 그 삶은 어떤 거였을까 난 지금 설레임의 정도와 종류구 둘 다 달라져 있어 그런데 심야가 뱉는 말은 날 같은 듯 다른 델 데려가 얜 최고야 누구보다 기대해 이 새끼 커리어 하 우린 어쩌면 다 비슷한 말을 하는 건가 Love is not enough 혹은 사랑이 모든 것 완벽한 건 아직 못 본 것 같아 내가 줬던 것 중에 몇 갠 얻었어 뭘 더 보게 될지 그냥 그 여자가 보고 싶군 이런 얘긴 그냥 딴 데라 채워놓고 내 폰 보게 될지 그냥 сказано 알 거지 temporal Way το 할 matched 터 Sept